43번 가볼게요. 3일에 단기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 국세기본법하고 총론에서는 한 4문제, 5문제 이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41번, 42번, 43번, 44번 이 정도로 구성이 될 텐데 지금 약간 살짝 위치가 법인세가 먼저 하나가 조금 나왔어요. 근데 쉬운 거니까 금방 한번 볼게요. 단기순이익은 1억 5천이고 조정 결과가 이렇고요. 공제 가능한 2월 결승금이 이렇고요.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. 여러분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. 너무 쉽네요. 맨 처음에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단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죠. 단기순이익 그리고 세무조정 가산할 세무조정, 입금산입, 송금불산입 4천만 원 더하고요. 차감할 세무조정, 송금산입, 입금 불산입 8천만 원을 뺍니다. 이렇게 계산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?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했죠. 그래서 1억 5천에서 마이너스 4천 하면 1억 1천 이게 뭐다?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.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승금, 비과세소득, 소득공제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거든요. 보면 공제 가능한 2월 결승금이 1억입니다. 얼마다? 천만 원이다. 얘가 과세표준이다. 쉬운 문제였어요.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.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볼게요. 여기 단 적혀있는 거. 단 3일은 중소기업이며 기부금, 비과세소득, 소득공제는 없다.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죠. 아주 중요해요. 이게 단서조항이 없으면 문제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라고 준 이유는 우리가 2월 결승금을 100% 공제할 수 없. 중소기업만 2월 결승금을 100% 공제할 수가 있죠.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들은 60%까지 공제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단서조항이고 그리고 2월 결승금 말고 예를 들어 기부금, 비과세소득,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조경을 했어야 합니다.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에서 얘 말고 다른 애는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준 거네요.